하나의 사건은 새로운 사고를 만들고 사고는 힘이 생기는 맥킹포인 더 퍼지는 연속하는 시디블은 더 퍼지는 사건 위에 올라타는 자극들 끝나지 않은 사건이 종지이고 작성이 풀리는 대로 하는 게 종이니어 찬이 땀면 내리길 달리기에 하가운 길은 다른 이유 없이 눈불리는 새치여 따져 왜 이런 걸로 한턱은 어깨 넘어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 돌리는 난타 남을 깎아 내니는 농기를 닿아 계속 차지할 때나 천원 내리수도 많아 천혈의 화두기 많아 몸기는 타피 숨이 꽉 맴도니 여기는 피어나 우리가 뱉은 말들을 불러가다 발와 타를 모르는 액수 막혀